모르는 사람이 보면 근데 마냥이 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잠깐만요 마냥아 눈물 나요 토론은 아니지 아 내가 왜 토론을 갔지 난 진짜 나는 어떡하지 토론을 가지 왜 아 진짜 마냥 미쳤나봐 이거 안주면 안 돼 이거 어렵다 이거 빠질 것 같아 아 거지같아서 못살겠네 자리세요 아 지금 갬블 게임은 이왕이면 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 여기 남아있는 걸로 하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아 나 무시하지마 그렇지 자 18까지만 가자 아 제발요 하하하하 자 가자 18승빈으로 가자 자자자 가자 어 아 잠깐만 가자 따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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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에쓰 이야 미쳤다 미쳤다 넥시의 오보 야 넥시의 오보 야 넥시의 오보 빠이야 빠샤 이야 야 왔어 야 잠깐만 한번 더 주세요 한번 더 주세요 자 간다 이야 씨 이거는 진짜 추작이야 가자 빨리 아니야 여보세요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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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안주네 잠깐만요 이거 한번만 더 줄 수 있어 아 주세요 가자 따위 따위 따위야 오고 빠샤 얼마 안되지만 나이스 야 인간술비 이런게 인간술비입니다 와 진짜 소름끼쳐 마녀 소름끼쳐 불고구마 오빠 어서오세요 따위 따위 빠샤 5번 빠샤 야 5번이 계속 나와 어 진짜 미치겠네 마녀 진짜 자 마녀 부셔버린다고 했잖아요 하하하 왔어 이것이 바로 마녀의 초 하하하 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간다 따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하하 야 바로 역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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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아니다 역전은 아니다 야 한번만 더 주세요 가자 따위 따위 따샤 어머나 맥시 어디갔나요 맥시 어디갔나요 맥시 어디갔나요 하하하 야 미쳐버리겠네 자 아까 가자 스타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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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줬어야지 아아 아아